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한국에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카풀 제도와 한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도 12월 4일자 국내 유력 일간지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한국에 시험을 대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기사가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. 그 기사를 다룬 기자는 기사의 첫 서두를 해외 투자자들 카풀 제도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에 실망한 나머지 투자 결정을 접었다는 그런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.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1997년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경험한기 바로 이전에 한국의 시위대들은 아주 두가지 사건 때문에 극성을 떨었습니다. 하나는 부실화된 기아자동차를 국민들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국민기업 만들기 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논쟁이 되었던 한국의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그런 반대 시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.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두가지 사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.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인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, 다시 이야기하면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. 저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필수불가결한 그런 정책 도입을 할 수 없는 나라구나. 다시 이야기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구나. 그런 인상을 크게 심어줬습니다. 어쨌든 한 나라가 해외로부터 좋은 평판 그리고 아주 대단한 그런 신인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첫번째는 시장원리에 준하는 그런 건강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또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때 바깥으로부터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자국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. 최근에 저는 한국의 카풀제도의 논쟁을 보면서 과연 한국사회가 카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. 언제까지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리고 카풀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. 이 문제들을 단순히 카풀제도의 도입 여부라든지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같은 그런 문제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을 청량할 수 있는 잣대나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. 어쨌든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머무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세상은 변하고 과거에 한때 잘 나간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고 지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실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당연히 이길 때 한 사회가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래 한국사회를 보면 결국은 카풀 제도를 내년도 과제로 정치권이 넘기는 과정을 보면서 아 한국사회는 이 정도 수준유분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깨치게 됩니다. 우리 사회가 장기 불황의 깊은 넓혀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재생과 회생과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이성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실험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도전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진치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오픈마인드된 그런 생각을 갖고 설령 자신에게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수용을 조언할 수 있는 여론 집단과 리더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카풀 제도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이구나 이런 시각을 대외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저 역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